아 저기가 오셨죠? 와... 진짜 이분들이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저 요거 끝나고 나면 방송 종료 할거에요 여러분들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무한 맵이네요 좀 불리할 것 같애 음... 원잽 나이스 원투 하단 로우 수퍼 밟구요 로우 뭐하는거? 초스카이 왜 안나갔지? 빰빰 워스업 슈 돌 원투 하단 호밍 초스 안나가죠 포스리가 확정 원투 미들 나이스 굿바이 불이 들어와 있었네요 저는 몰랐는데 깨차기 실패 뭐하는거 뭐하는거 밟구요 원투 하단 나이스 초스카이 잘 들어갔죠? 빠밤 에이앙 에이앙 오른잡기 나이스 아니야 발목으로 안되네 이럴수가 망해간다 망해가 에어레이드 원투로 굿바이 횡신 횡신 샤프 좋았구요 에어어 워스업 나이스 캐치 잘했죠? 웬일로 웬일로 빠밤 밟구요 나이스 슈 돌 푸싱 안되구 커킙 커킥으로만 게임하실껀 붉 hö오 뚝 밟구 엘양 안되구 죽고 일미오 포테르 로하이님 당했죠 깨악 오빠 멋있어요 응 아니야 이 매니저님아 원잽 원어퍼 헐 헐 어퍼 포스리 원재우 나이스 플라잽이 편성이 좋아서 방금 격추가 된거에요 양잡기 좋구요 끌빵발 좋았네요 슈돌 푸싱 안되죠 에어레이드 2타 발목 따닥 안 되고 양손 잘 풀어주구요 헐 원투로 굿바이 부들부들 아 꿀잼 매니저님 부들부들 하는거 너무 꿀잼 3대0 아니 지금부터 카운팅을 해야지 그건 아니죠 아까는 진짜 아니야 제 데브 4-4 치라 네 4-3가 베스트에요 더이상의 베스트가 없습니다 원 슈돌 나이스 잘 깔아놨었네요 다행이에요 빰빰 패 원 4-3가 확정 푸싱 안되구요 양잡기 안되구요 4-3가 확정 에어레이드 2타 1-2 딜레이 엄청 준비들인데 저거 반응 안하시네요 로우 나이스 하단 짬발 안되구 어? 풀었는데 굿바이 나이스 4-3 횡신 샤프 발목 안되네 대박 저걸 흘리시네 워쌉 슈돌 푸싱 안되구요 초스카 안되죠 4-3 발목 2 밟고 슈돌 헐 일부러 슈돌 유도했어 괴물이다 괴물 으아 괴물 야생의 괴물이 나타났죠 슈돌 헐 이게 프레임이 이렇게 된다고? 죽고 빰 원투미들 초스카 안되죠 하단 하단 이런 다 틀려 다 틀려 캡터스 조조 에이앙 안되구요 이런 슈돌 초스카 잘 썼구요 나이스 좋아요 카운터 레이지가 온 슬프네요 굿바이 당근 빠따조 킥으로 잘 했죠 원잭 웬허퍼 투 발목 아니야 발목 쌌어 원투 발목 투 슈돌 나이스 좋아요 원투 플래싱 에이앙 앉았다가 아니 그냥 바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빰빰 아프죠 에이앙 에이앙 안되구요 에어레이드 3타 안나가네 레이지아츠 조심 이제 슬슬 레이지아츠 조심해야 되는 각인거에요 원투 원 에어레이드 3타로 쿠파이 잘했다 4대0 아니다 이제 데브 4사치라 2대0이다 와 에어레이드 깨알같다 그때 틱 아니다 그 락스 게이밍에서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슬프네요 웬허퍼 나이스 안보이죠 하단 잘 흘렸다 나이스 저걸 흘림으로 인해서 이제 이지선다가 시작이 되는거에요 하단 에이앙 오른잡기 안되거든요 고고 많은 분들이 저거 다음에 잡기가 코키 이긴다고 알고 계시는데 착각입니다 아깝다 일미오 뽀때르 발목 발목 안되죠 그걸 또 안는다 아이 괴물 짬발 짬발 굿바이 하단 잘 흘렸죠 나이스 이번엔 왠지 하단 타임일 것 같다는 그런 촉이 빠빠받 하고 왔죠 저퍼 초스카 안나겠네 그렇게 괜찮아요 뭐 일단 컴보로 때릴 수 있으니 아무래도 좋은거 앨랴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무래도 좋은거 음 원 안되네 이럴 어색! 노오오오오! 저기 왜 이렇게 돼? 아유 아프죠? 꽈아 아프죠? 쉬사와 슬슬 준비될 겁니다. 그르바아이! 음 음 이게 이득 프레임인가 보네. 아프죠? A양양 잡기 안 풀린다니까요? 그거 못 이겨요. A양 안되고 헐 4,3 안되죠? 1 쇼슥 안나가죠? 쇼슥 안나가죠? 쇼슥하 헐 자체는 후딜 때문에 맞아야 되는 거 싫어해요. 헐 아프죠? 죽고 로하 풀 꽝 투포 슈 돌 포플 나이스 A양 안되고 원투가 확정 포밍기 잘 깔았네요 나이스 원투 라운드 아니 공중에 떠서 맞아야지 원투 라운드 썼는데 이럴수가 천재다 천재 아니 괴물이다 괴물 헐 아니 왜 앉았지? 바본가? 으아 아니요 잠시만요 그게 아니구요 저 리미오 뽀떼르 안 맞길 바랬는데 저게 맞아버리네? 헐 따 따 따 아프죠? 와 와 저게 이렇게 되는구나 발목 투 슈 돌 원투 포플 초스칼 안나가죠 헐 에어레이드 이타 슈 돌 안 되고 1, 2, 풀, 슈돌, 푸싱, 다행인가 불행인가 좀 모르겠어요. 포3가 확정, 에어레이드 2타, 2, 발목 2, 1, 2로 굿바이. 우와. 이제 슬슬 승단이 떠야 될 거예요. 아직 안 뜨나요. 이 괴로운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괴롭네요. 노우. 발. 저걸 흘리세요? 대박. 초스카이 잘 들어갔네요. 다행히 좀 뭐죠? 노우. 하단. 초스카 업어. 안 되고. 죄송합니다. 나이스. 잘 흘려줬고요. 그냥 아예 흘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흘린 건 절대 아니고요. 밟고 안 되네. 밟고 에어레이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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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서 개기실줄이야. 슈돌. 아 이거는 개소뇌다. 진짜 개소뇌. 뺨. 뺨. 취설. 앞투. 뒤. 어른발. 오른손. 아프죠. 따따따. 로하. 아니야. 아직 죽진 않았네요. 죽고. 원. 왠어퍼. 아니야 왠어퍼 썼어. 거기 짠션 쓸 이유가 어딨냐. 폴게. 하단. 항신. 어퍼. 원잽. 흐흐흫. 대박. 천재다 천재. 아니 괴물이자 천재이고 막 그래요. 허으흫. 짬벌이랑 컵킥 이지 선다. 쩐다. 형. 아 무릎 아프다. 라운드1. 나이스 헐? 이게 왜 이렇게 돼? 헐 죄송합니다 개소네 호밍기에 이어서 4장 뽑히고요 사망 헬로 마칼도나 에어레이드 3타 슈돌 발목 2 하단 헐 슈돌 슈돌 나이스 슈돌 잘 깔아놨네 어? 양손? 왜? 저기 양자키가 나가지 헐 쩐다 역시 세계급 전국급급을 넘어서 세계급이죠 아미야 굿바이 에어레이드로 잘했네요 하단 로 그걸 흘리신다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게임을 헐 아프다 레이즈온 원 로하 풀 꽝 죽고 오 방금 원투하 쳤을때 왠프로 했으면 안 끝났겠구나 노우 하단 늦자너 그렇지 이렇게 딱 맞게 하단 딱 흘려주라고 빠밤 밟고 나이스 나이스 잘 참았네요 버튼 누를뻔 하던거 잘 참았어요 딱 레이즈 켜지죠 별론데 로하 풀 에어레이트 안되네 왜 압박을 안하시죠 맥구레아센센센 압박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이 분을 상대로 이 괴물을 상대로 에이앙 양잡기 성공적 에이앙 하단 에어레이드 일단 캑타스 좋아요 크랙 노후 노 빵 나이스 나이스 슈우돌 안되구 아 다행이다 방금 내장 범필뻔했죠 큰일났다 양잡기 안되구요 에어레이드 3타 다행이죠 에어레이드 3타 다행이죠 하단 노후 노하 풀 꽝 에어레이드 3타 삔 안되죠 죽고 털리는 시간 털리는 시간 털리는 시간 나이스 잘 깔았다 빠밤 하단 안되네 에잇 초 슥 안되네 습관적인 플레이가 아니라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원투 포스리가 확정 에어레이드 1타 안되구요 하단 나이스 굿바이 나이스 굿바이 랜어퍼 원잽 슈우돌 원투 미들 죄송합니다 생신 플레이 넘나 잘하시네요 뭐 나이스 잘 흘려주구요 빠밤 중단 노후 시경신으로 계속 피하시는거 반칙임 아무튼 반칙 제가 봤음 암 헐 죽고 이거 실화에요 도끼 짧은거 봐 하 카운터 포스리 푸싱 슈우돌 푸싱 아니야 왜 거기서 횡보정이 안될죠 굿바이 음 그래요? 근데 지금 그때 화랑이랑 지금 화랑이랑 너무 다릅니다 그때 화랑이랑 지금 화랑이랑 완전 다른 캐릭터에요 샤프 발목 투 밤 노후 야 오른잡기 성공적 빠그락 일어나심에게 확정 굿바이 벌써 끝이야? 더 던져봐 타iera 매니저님 번심이 잠깐 나오신듯 공격이 안 먹혀요. 여기는 디즈니머 서세요. 세차기 안되고 하단 잘 흘렸네요. 그냥 대놓고 하단만 흘리고 있었던거에요. 중단 나왔으면 맞아 죽어야 됐죠. 밟고 헐 샤프 헐? 저게 피해져? 대박 다행이죠. 뒤에서 맞아서. 초스카이 대쉬타임에 잘 따라놨죠. 다행입니다. 에이양 에이양 그바이 잘 참았다. 직장에 발행해. 어떡해요. 직규 팔로우를 얻었습니다. 그레고위 라프 스틴 팔로우 땡큐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땡큐 포 요 팔로윙 슈돌 슈돌 버퍼 약간 잘 렉이 있네요. 왜 그렇지? 초스카 포스리 로하 풀 꽝 포스리 원투 풀 슈돌 나이스 좋았죠? 안맞네. 안맞는거 싫어. 포스리로 그바이 포스 포스리 안되구요. 어퍼 나이스 꽝펀치 히트하면 이득 프레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됩니다. 초스카 이 공기 팡팡? 되나? 굿바이 딜 계산 퍼펙트 벌써 끝이야? 더 덤벼봐. 어오 하하 TWT 도쿄 우승 아니다. 이제 대부사사치라. 흫 그때 로하이 님이 클라아를 들고 나올거란 보장도 없고 일단. 쨔착이 안되구요. 나이스. 노읍 포 윤허퍼 어퍼 조스카 이 포스리 안되네. 밟고 안되네. 포스리 퍼플 잘 잡았구요. 아니야 횡신 이득 프레임 시에는 횡신 어퍼가 정답. 하단 양양 잡기 안되구요. 포스리가 확정 에어레이드 2타 굿바이 미리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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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하단 발목 발목 투 원 투 풀 투 휴돌 푸싱 원 투 따 아니야 나이스 이걸 왜 흘렸지? 저도 몰라요. 아무튼 잘 흘렸음. 나이스 좋아요. 중단 조스카 포스리가 확정 푸싱 아니야 아니야 오른잡기 안되구요. 조스카 죽고 바보야 생각이 너무 짧았다.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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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카이 성공적 빠밤 하단 포스리 나이스 좋았구요. 캑터스 좋아요. 에이앙 그바이 하단 에이앙 양 잡기 성공적이네요. 좋아요. 행신 에이앙 안되고 초스카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계속해서 다행이에요. 에어레이드 1타만 쓰길 잘했네요. 나이스 빠밤 밟구요. 안되네. 에어레이드 2타 발목 안되네. 짠발 굿바이 하아 제가 불쌍합니다. 로하인님은 기체가 사기구요. 저는 기체가 사기가 아닙니다. 매트코인 떡상은 안되겠죠. 이때부터 시작되는 스텝 지금 달라지는거 보이시나요? 로나리오 무엇 왜 피해? 니가 왜요? 왜죠? 죽고 원 원투 캑터스 좋아요. 에이앙 실패 어? 왜 앞을 못봤지? 지금 이제 승단각이 떴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로하인님의 플레이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게 될겁니다. 굿바이 아깝다 아깝다 원투 풀 쇼돌 안되네 에이앙 빰 나이스 노 초스카 안나가죠 나이스 좋아요 불퍼풍 2타로 데미지 더 뽑구요 대시대시 발목으로 안되네 에어레이드 에어레이드 3타 안되죠 굿바이 잘했다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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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네요 원투 하단 행신샤프 초스 포스리가 확정 푸싱 원투 그냥 막 질러보는거에요 어차피 저에겐 승산이 없으니까요 나이스 로 하 풀 에어레이드 2타 발목 투 아니야 그런거 안썼어 바보야 에어레이드 3타 안되네 뭐 이렇게 잘하세요 저도 못해요 그거 로 하 풀 밟고 하단 호밍기 잘 깔았죠 뭐죠? 왜 저게 만들 tan 다행이다 나이스 승기 를 찼나요? 노 우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라이짨의 세기에 잘 도착했네요 고맙습니다.